앵코를 안 나오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제가 예상치도 못했던 앵코를 관계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을 1랑 들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아라디노 아디랑 우개로 넘어간다 나를 아리워하시는 인물 심리도 못나서 발병난다 아디랑 아디랑 아라디노 아디랑 우개로 넘어간다 아디랑 우개로 넘어간다 아디랑 우개로 넘어간다 아디랑 우개로 넘어간다 가득한 찬풀도 많고 우린 내 가슴에 심망도 많다 아리랑 아리랑 아로리로 아리랑 우겨루 아리랑 us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송소희 양의 무대였습니다.